누워 인정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서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려면 소가 필요해 25마리 절기 소가 있고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서 결혼을 하는데 도움을 줘 5마리씩 그래서 꼭 25마리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 남자는 알겠지 너도 누워적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꼭 필요해 그리고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우리는 우유를 샀어 여기는 소주와서 살고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서쪽 끝 간벨라에 있는 곳이야 샨벨라 내셔널파크에 들어와있어 볼 någon 리 Agreement 에티오피아 ö Ты 41 41 80